가주대학교 작곡동아리 미디얼로지 미디얼로지에요 아니 근데 코로나 사태인데 좀 표정이 어둡지가 않네요 다들 지금 사진촬영을 위해 약간 장착하고 근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일단 재미있으니까 웃음이 나오게 되죠 또한 이럴수록 더 밝게 웃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집에만 있다가 학교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집에 있어도 잘 놀아요 각자만 한국이 코로나 잘 극복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엄청 늦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열심히 하세요 고생하세요 어디 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걸 그대와 함께인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다닌 길이 험험하고 멈춘다 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